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의십시오 지평선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죄의 자는 넘치고 인류는 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의라는 뜻은 당시에 긴 옷을 입었는데 급한 일을 당하거나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발에 걸리지 않도록 띠로 허리를 동였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영적 승리와 순결을 위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마음의 무장을 하고 긴장된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신은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래 이 말은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태도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빠져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언가에 소망을 두거나 고정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영혼이 경험하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것입니까? 무엇에 우리의 생각과 힘과 집중력을 투자할 것인가요? 베드로가 언급한 소망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는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세울 수 있는 논리적인 장소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예수께서 장차 오실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갈망이 온전히 충족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날에 소망을 두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붙어도 그것에 소망을 두기 위해 신중한 선택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후일에 사람들이 추구할 돈, 쾌락, 명성과 같이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땅의 것들에 희망을 두는 대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명령에 순정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이유로 베드로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권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머물 것인지를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의도적인 희망 설정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만족에 대한 거짓 희망에 쉽게 주의를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는 날입니다 바라보고는 휴거 소망을 가지고 긴장감으로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신자들이 다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이고 취함을 받지 못하고 땅에 남은 신자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의문을 제기하고 준비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중간 지대에서 적당하게 하세요 말하며 어리석은 부자처럼 호화로에 연락하며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라우디기아의 미지근한 신자들은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슬기로운 자들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재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주 기도문에도 그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지체되고 우리는 여전히 연단 중에 있습니다 연단과 테스트는 온전하게 만드시는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길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고순도의 금을 얻기 위해 정련하듯 용광노속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안팍으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며 고난 가운데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척박한 골짜기에 들여보내시고 극한까지 밀어붙이셨으나 힘겨운 순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 괴로운 날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받게 하시고 우리의 정과 욕심과 자아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삶입니다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끝은 물된 동산 생명소의 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과 놀아났더라면 주님의 집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세아네처럼 중간에 포기하고 뒤를 돌아봤더라면 그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구름 타시고 오시는 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길을 깨끗하게 수축하십시오 그날에 우리는 환호성을 부를 것이지만 땅은 진동하고 하늘은 식은땀을 흘릴 것인데 영광의 주님께서 행진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맥 미스터리 바벨론 반역자들의 도시여 위대한 산맥 용의 산맥이여 너희가 선택받지 못해서 토라져 한탄하며 주랭랑을 치는구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행진하시는 하나님 복받은 자들의 행렬을 따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갑니다 맨 앞에는 사랑하는 주님이 대여를 이끄시고 양쪽에는 천사들의 악대가 축하와 환영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주님의 힘을 펼쳐 보이소서 하늘 높이 날아 오르시고 주님께 속한 백성들을 공중으로 낚아 채소서 그들을 날마다 이끌어오셨고 오랜 세월 준비시켜 오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나의 갈망 나의 기쁨